손흥민이 저렇게까지 한다고? 미공개 화면 속 잡힌 손흥민의 충격적인 태도의 현지 축구 팬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 토트넘과 첼시에 치열했던 경기는 수많은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경기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으며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손흥민은 이 중요한 경기에서 팀의 주축으로 나서며 경기장을 종횡무진 누볐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기술로 상대팀의 수비를 여러 차례 위협했으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첼시의 견고한 수비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죠. 현지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경기 내내 손흥민의 표정에서는 팀을 위한 열정과 승리에 대한 갈망이 엿보였다. 라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은 결국 첼시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패배했는데요. 경기 중계 카메라에 포착된 손흥민은 허무함에 고개를 떨군 채 오랜 시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신과 팀 그리고 팬들에 대한 책임감과 무거운 부담감을 느끼는 모습이다. 라고 평가했죠. 주장 손흥민은 침울해 있던 것도 잠시 경기에 최선을 다해 임해준 상대팀 선수들과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열심히 경기 내내 팀을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하지만 사건은 중계 카메라가 꺼진 뒤 발생합니다. 영국 현지 스포츠 매체의 한 기자가 경기 후 생방송으로 중계되지 않았던 손흥민의 표정 변화를 집중적으로 취재하죠. 이때 충격적인 장면 하나가 포착되었고 이는 곧 소셜미디어를 타고 퍼져나가 영국 축구계를 들썩이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공개 장면에 포착된 손흥민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토트넘은 첼시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패배합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에게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라는 큰 목표를 향한 중요한 발판이었지만, 첼시의 강력한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도 무서운 기세로 팀을 이끌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현지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경기 후 그의 모습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라며, 손은 고개를 숙인 채 패배의 책임감과 허무함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주장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선수로서 자신과 팀에게 엄격했으며, 이번 패배는 그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축구 전문기자 마이클 스티븐스는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단지 뛰어난 기술을 보여주는 선수가 아닙니다. 라며, 그는 팀의 정신적 지주이며, 오늘의 패배는 그에게 개인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의 고개 숙인 모습에서 팬들은 그의 헌신과 책임감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전했죠. 축구 전문가 멜리사 레디는, 토트넘은 첼시와의 경기에서 기술적인 면에서나 전술적인 면에서 밀렸습니다. 라면서, 하지만 손흥민의 리더십은 여전히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패배 후에도 팀을 독려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패배로 인해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불투명해졌지만, 손흥민의 리더십 발의팀이 어떻게 반응하고 다음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전문가들이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이 이번 패배를 교훈으로 삼고 팀을 더욱 단합시켜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때문에 경기 후에도 현장 중개진은 손흥민의 표정 변화에 주목하며 그의 감정의 흐름을 세세히 포착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경기 동안은 물론이고 경기가 끝난 후에도 팀의 패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얼굴에서는 허무함과 실망감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고개 숙인 손흥민의 모습은 많은 축구 팬들의 안타까움과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축구 전문가인 리처드 밀러는, 손흥민의 리더십은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팀의 패배가 얼마나 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다. 라면서, 이러한 순간을 포착하는 것은 스포츠 저널리즘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이를 통해 팬들은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드라마와 선수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개진들이 하나둘 경기장을 떠나고, 그라운드 위 한 카메라맨이 손흥민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표정 변화를 살폈다고 하는데요. 생방송이 종료된 시점이기에 해당 녹화보는 미공개되었지만, 한 장면이 유출되면서 영국 축구계를 들썩이게 만듭니다. 경기가 끝난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에게 다가가 위로를 건넸지만, 손흥민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위로를 무시하고 자리를 떠버린 장면이었죠.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감독의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리를 떠난 이 장면은 팬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의 행동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트라이얼 풋볼은 손흥민의 행동이 팀에 대한 그의 열정과 경기 결과에 대한 깊은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며, 손흥민은 팀의 전술과 경기 방식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다. 첼시와의 경기에서 팀의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축구 전문가 사라 젠슨은 손흥민은 팀의 주장으로서 팀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라며, 감독의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 느끼는 중압감과 경기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전까지 패배와 승리를 막론하고 감독과 깊은 포옹을 나누었던 손흥민의 모습과는 달리, 이번 첼시와의 경기에서 패배한 후 손흥민은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매체와 전문가들은 다양한 추측을 시작했죠. 영국 축구 분석가 테일러는 손흥민의 행동이 전술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테일러는 손흥민은 경기 전략에 대해 여러 가지 보완 전략을 제안했으나,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며, 이로 인해 손흥민이 느끼는 실망감이 그의 행동으로 드러난 것일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팀 내에서 자신의 역할과 팀 전략에 대한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은 캡틴으로서 자신의 의견이 팀 전략에 반영되기를 바랐을 것이고,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이를 철저히 무시한 데에서 마음이 상했을 거라는 분석이었죠. 특히 분석가 닐 커스티스는, 손흥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단순히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과 전략이 무시당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 이라며, 손흥민은 팀의 주장으로서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원했을 것이며, 그것이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때의 실망감은 매우 클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축구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영국 축구 팬들이 손흥민의 실망과 배신감을 이해하며, 토트넘은 팀 내의 의사소통과 전략 결정 과정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스포츠 팬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건 미공개 장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토트넘 팬들 외에도 많은 축구 팬들이 소니의 실망감을 완전히 이해해요. 팀의 핵심 선수가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무시당한다면 누구라도 기분이 나빠질 거예요. 손흥민처럼 팀의 성공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해. 나는 가끔 포스텍 감독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니까? 감독이 선수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팀 전체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지. 손흥민이 실망한 이유를 알겠어. 소니가 느꼈을 배신감이 마음 아파. 그는 팀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선수인데 그의 의견이 무시된다니 말이 되나요? 손흥민이 제안한 전략을 듣지 않은 건 큰 실수였어? 그는 경기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니까. 손흥민의 의견이 무시되었다는 것은 팀으로서 실패의 신호야. 세트피스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너무 잘 보이는데 이걸 개선 안 하고 다음 경기를 바로 진행했다고? 소니가 느끼는 배신감을 완전히 이해해. 그가 팀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손흥민이 포스텍 호글로 감독의 위로를 무시한 게 아니라 감독이 먼저 손흥민의 경기 분석을 무시했네. 손이 이참에 우리 팀으로 이적해 등의 반응을 보이며 손흥민이 이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등 포스텍 호글로 감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느낀 배신감과 실망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감정 문제가 아닌 팀 전체의 소통과 신뢰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많은 선수 라인업과 감독 코치진을 거쳐가며 득점왕에도 올랐을 만큼 토트넘의 전력을 빠삭하게 이해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동시에 캡틴으로서 동료 선수들의 잠재력도 끌어내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이기 때문에 많은 유럽 축구계 관계자들은 포스텍 호글로 감독이 경솔했다며 손흥민의 태도는 이해가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라리가에서도 이런 상황은 종종 있었다. 며, 하지만 핵심 선수의 제안과 조언을 무시하는 감독과 팀은 롱런하는 경우가 드물다. 토트넘은 지금 위기에 처했고 이번에 감독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 가시적인 발전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지적했죠. 토트넘은 곧 리버풀, 벌리, 맨시티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축구 전문 매체가 포스텍 호글로 감독의 전술과 체제를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남아있는 세 경기에서는 과연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첼시전 이후 침울했던 손흥민과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했던 손흥민을 무시했던 포스텍 호글로 감독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고 나니 왜 손흥민이 포스텍 감독의 위로를 거부했는지 잘 알게 되었네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